유진 언니 많이 마야 소녀의 선택은 채우지 언니입니다 보라 소녀 콤비네이션 미션 때 보컬 포지션을 못하게 돼서 진짜 아쉬웠잖아요 미션 곡 중에 불러줄 수 있는 노래 있나요? 채연 소녀랑 같이 불러주면 진짜 짱짱 좋을 것 같은데요 둘이 같이 부르는 건가요? 그럼 채연이와 함께 오 아이와 나의 바다를 아이와 나의 바다를 와아아아아아아악 와아아아아 오 오 와이와 나의 바다 리허설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 길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던 목소리에 더 이상 날 거두는 어둠의 눈 감지 너무 잘해 감사합니다 진짜 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한다 감사합니다